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 덕분에 오늘의 게임은 렛놈 다이씨 오늘은 어떤 덱을 준비해왔느냐 최근에 조금 신기한 덱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제 랭크를 돌리다가 어떤 놈이 모래에 흡수 주사위를 가져와가지고 존나 느리게 한 다음에 빨아 제끼더라구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흡수 덱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되는 순간 SP 미친듯이 뽑아옵니다 하면서 일단 당연히 흡수 들어가죠 흡수는 참고로 여러 개를 뽑는게 아니라 높은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 광역으로 존나게 빨아 제끼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빨아 제끼거든요 그 외에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리게 해가지고 오래 빨아야 되니까 눈보러 넣어줬고 태풍 이게 있어야지 초반을 버팁니다 이게 주력 딜러에요 그리고 고정 성장이랑 조커 들고 한 번에 문드시게 날 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문으로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스냅무비 좋아요 천천히 일단은 성장 두개랑 흡수 하나 그리고 눈보러 가나와 할거에요 상대는 재물에 뭐야 저거 설마 암살이야? 암살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무슨 덱이지? 아 본덱이야 저게? 잠만 성장에 없는데? 최병배 대단하다 일단은 흡수 막 여러개 뽑는게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높은 흡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흡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태풍으로 초반에 버텨주고요 성장으로 최대한 많은 높은 성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흡수가 나오면 바로 흡수를 레벨업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태풍 3성 이제 나왔기 때문에 1라운드는 충분히 버티실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이트거든? 그럼 그냥 일단은 높은거 무조건 많이 뽑아놓은 다음에 잘 나온거 위주로 레벨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 이제 여기서 다 바꿔줘 참아 지금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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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아 으어어어어어 좋아에어어어어 아 아 아 시바 안좋아 아 흡수 3성 정도만 나와도 좋을것 같은데 이거 2성이어도 빨리면 또 빨리긴 하거든 달달하진 않지만 빨아보자고 어! 좋아! 이러면 좋지 에이씨 두개 이렇게 두개만 해 일단은 태풍 업그레이드해서 두개만 강화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그냥 써 오케 생각보다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기긴 이겨야되니까 어 좋아 어 이거 합칠수있는거 합쳐야돼? 아이씨 아이씨 저게 나오면 못합치지 저건 잡았고 상대보단 내가 조금 더 강하네요 하나도 하면은 X된다 아니이이이이이 이거 아니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니 이건 아니지이이이이이이이이 아아아이 이건 맞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잠만 이거 진짜자 잠깐만 어떻게 버티지?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위험해 위험해서 합쳤다 내가 자, 지금 빨고 있다 그래도 지금 빨리 오는거 보이죠? 그렇죠, 위험하죠? 아니, 씨바 아니 아니! 아아악! 아니아니야, 잘하면, 잘하면은? 아! 아아아아! 아 야 잠깐만 1초x4 어어어씨 상대는 뭐야 저거 몰빵해놨네 저거 뭐야 그만 더 아 상대 개망했다 나도 망할 수 있는데 야 나와줘 어떻게 잡아 아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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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안돼 저런 샵하는 연습게임 살려주지 마세요 영상 죽여버릴거야 내가 아까 절대 흡수 많은게 좋은게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흡수만 나오는 상황 야 그렇지 슬슬 빨 수 있다 눈보라도 많이 나왔고 눈보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슬슬 빨아야됩니다 자 오케이 빨려 빨려 빨리는거 봐 눈들어오는거 봐 아 너무 달아 어 좋아 어 좋아 자 일단은 태풍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하나 합쳐주고 오케이 이거 하나 합쳐주고 자 돈 점점 쌓이는거 보세요 몰라 몰라 이거 하나 업쳐봐 좋아 태풍 하나 나왔고 하나 업치고 좋아 또 하나 업치고 좋아 하나 업치고 오 좋아 어 좋아 좋아 아야 나쁘지 않아 그래도 이정도까지는 좋아 존나많이 나와 아니 아니 저거 아니지 와 니 저거 내 열심히 만들어 놓은건데 아니 이거 합치려고 했는데 아니지 천천히 해 야 일단 상대 망했어 상대 덱 보니까 일성 왜이렇게 많아 하지만 나는 지금 미래가 창창한 사나이 눈보라만 업그레이드 해놓고 그냥 빨개만 하면 돼 오 죽고 있구나 죽었네 나는 빨개 음 존나탱 빨린다 빨린다 오우 쉿 돈들어 나 돈 없어서 지금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네 잘가 생각하는거 보다 너무 재밌어 그렇다고 현질 많이 해야되는것도 아닌게 쓸만한 딜러 하나만 있으면 되요 쓸만한 딜러 성장 하나씩 있잖아 초코 하나씩 있잖아 눈보라 하나씩 있잖아 유비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흑동전에서 하면은 별로 재미없을거 같은데 흑동전 한번 해봅시다 바꿀게 있나 흑팬서포터덱이야 흑팬서포터덱 1040 와라 오우 오병민팬스 아 그렇지 근데 그거라고 잡을 수 있겠지 나 믿는다 내가 이거 성장 성장해 너무 달죠 야 뭐야 홀지레다 홀지레 얼음 하나 얼음 둘 내가 영구해줄게 일단은 얼음은 삼성 얼음은 세개 또 나왔어 이정도면 됐고 오늘 당분간 좀 빨아야되는데 광산 하나만 더 나오면은 광산 빨자 그냥 이거 막 합쳤는데 흑혈 나오는거 아니야? 아 우리 오병민팬스 팬님 믿습니다 아 이거 안해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막 어? 화내면 안됩니다 하하하하하하 화내면 안됩니다 정말 천방기축이라니깐 아 이거 흑혈이었으면은 빨았는데 진짜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막 합쳤는데 나오는거 아니야? 아 이거 나쁘지 않아 차라리 지금 슬로우 많을때 빨자 그걸로 그게 차라리 나 지금 돈이 너무 안모여 한마리만 있어야되는데 자 하나 업그레이드 떡락했고 빨리 돈좀 빨아보자 이제 어느정도 빨려 흑혈 흑혈 오 위험해 이제 돈 어느정도 빨린다 흑혈 700가자 나오지 않을까? X됐다 흑흑흑흑흑 삽댔다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할만해 왜 지뢰가 다 하고있냐 혼자 모래 다 치웠어 내가 잘했지 암살은 왜 있는거야? 나의 암살에 존재의 이유는 뭘까? 즐거웠다 뭐야 아직 안끝나? 왜이렇게 또? 잘먹어 야 여기를 막는다고? 난 너무 아파 이거 다 쓰는거 아니야? 당 당 다 밟는다 다 밟는다 다 밟는다 야 야 많이 남았네 많이 나갔네 안되겠다 내가 업그레이드 해줄께 끝 업그레이드 끝 지금까지 암살을 쓴 횟수를 구하시오 암살 암살 몇번 썼냐 한 4번 썼냐 25에서 터질거 같다고? 아니야 난 믿어 너 돈을 빨고 있어 울지마 울지마 어디까지는거야 울지마 재미만 충분해 재미는 있는걸로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끝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